아이스크림 와우 너무 맛있다 오돌뼈 젤리 계란 마카롱 에어프라이어 찹쌀가루 또 한 달걀 특수 찹쌀떡 참은 안쳤네 좀.. 좀.. 가위미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하고서고 너무 고소해요 다음 편에 찍어서 먹겠습니다. 이 정도는 또 만나요? 그럼 다시 먹겠습니다. 이 정도면 잘 먹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그건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오늘 하루 종일 먹어요. 감사합니다.